빙글이 나는 색깔만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니? 저도 초록색만 보면 때리고 싶어요. 아 저 소리 맞죠? 소리 딱 다 묻어가는 소리. 저런 소리가. 부럽네요. 소훈아 우리 이제 대회 3일밖에 안 남았어. 여자끼 나가는 거 우리 둘밖에 없대, 소훈아. 알지? 진짜야? 한 팀밖에 없어요? 화이트치에서 틀지 몰라.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솔직히 약간 많이 부족하니까 피는 못 썩여 팀에서만큼은? 이따가 하는 걸로. 말도 안 했어. 피는 못 썩여 팀에서 피는 못 썩여 팀 중에 우리가 네가 유일하게 선수야. 아 부담되겠다. 그래도. 왜? 긴장돼? 아니 엄마가... 아 나도. 아 그냥 공헌 생각 못 했는데. 소훈이는 괜찮은데. 본인 때문이 아니야. 엄마 때문에. 내 보완할 점은 내가 알아. 내가 이것만 이렇게 싹 하면 되는 거니까. 너 보완해야 될 점은 뭐야? 어프로치. 응? 어프로치. 어프로치? 원래 제일 자신인 게 어프로치였어요. 어프로치가 조금 떨어졌어요. 저게 짧은 게 어려워. 왁키는 뒤로 넘어가고 짧고 막 그러니까 좀 실력이 떨어졌어요. 어려워요 어프로치. 어프로치. 자 해보자. 힘내. 70번 팻말 70번 쳐서 세 번 맞추기. 어후 70m를 70번 쳐서 세 번 맞추기래. 이제 연습할 때 목표를 잡으면 훈련도 효율이 있죠? 아, 역시 어려워. 70은 열리시네요. 어렵지. 이렇게 연세보라니까 문제점이 정확히 뭔지 알겠다. 급해서 그런 것 같아. 빨리 칠 필요 없어. 저 팀은 프로선생님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? 어렸을 때 잘하고 그립도 새로 잡고 거리 체크하고 치라는 얘기야. 너 진짜 이속표야. 목표 타깃을 정하고. 나이스. 좋아. 알았지, 소훈아. 그렇게 천천히. 저희 템포야, 템포. 계속해 보자. 훨씬 낫죠. 오, 좋아. 근데 신기한 게 제일 가볍게 툭툭 치는 것 같은데 지금 70m가 나가는 거잖아요. 캐리러. 진짜 열심히 한다. 힘들 됐네. 진짜 힘들어. 힘들어. 내가 힘들면 약간 셌다 해. 응? 오케이, 에러 뜰 때까지 해보자. 소훈아, 57번 쳤거든? 응, 남은 걸 잘하고. 진짜 70개 치는 거야? 맞아라. 마지막이야. 저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날은 되게 안 돼요. 아, 어려워. 아, 어떡해. 70개고 뭐고 난 맞힐 때까지 하려고 해. 우와. 저 날이 되게 더웠거든요. 아, 저기 줌님이 있어, 저 줌님하고. 저기 저 근처까지만 가도 좋은데. 그러니까요, 그 안에만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맞춰야죠, 이제. 마음이 새도록 약속한 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. 완전한다고. 소훈아, 이번에 치면 100개예요. 저 정도 딱 보내면 70 거리 왔다 할 수 있는 건데. 제작진이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,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. 아, 너무 힘들지. 다 같이 너무 덮고 힘들었거든. 소훈아, 70개 치기로 했는데 네가 100개 쳤잖아. 응? 이걸로 엄마는 네가 오늘 할 만큼은 다 했다고 봐. 넌 어때? 내 목표는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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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맞아, 근데 너무 깨끗하게 맞는데. 그러니까, 멋있어. 느낌이 맞아. 우와, 맞다. 우와, 맞다. 하하하하하하. 오, 이거 진짜. 너무 대박. 완전 뿌듯하고 막 우주 끝까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. 그럼. 그럼. 전해야 끝나네. 저 맛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본인이 얘기해놔서 맞춰야 깔끔하지. 안 그러면 찝찝해.